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 라멘집 왔어요 일본 라멘 오아지마야 오아지마야 일본 마트인데 일본 음식 되게 많이 팔아요 그리고 저는 옆에 친구랑 같이 왔고 점심 먹으려고 비행 끝나고 아 점심이에요 저녁 먹으려고 지금 왔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사람이 좀 많아서 왔네요 대기를 해야겠네요 잠깐만 카메라 끌게요 네 여러분 여기 웨인리스트 있어서 두 명 하고 한 7분? 17분 이거 뻥이구요 한 30분 기다려야 돼요 30분 기다려야 되고 노아 넥스 10분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노아 뱉고 주인도 뱉립 1분에서 10분이 줄었는데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서 믿으면 안 되고 아무튼 이따가 다시 뵐게요 뿅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자리에 앉았고 메뉴판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메뉴판이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가 좀 가격이 착해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라지 사이즈 먹을 거고 그 다음에 미소 미소에 라지 그 다음에 이건 비어였구나 비어였고 전 미소에 라지에 에그 추가 에그 추가 할거에요 에그 추가 할거에요 옆에 친구가다가 말해줬네요 근데 이거는 라지는 이게 추가된다는 거에요? 응 라지는 이게 그리고 슈퍼 사이즈도 있어 슈퍼 사이즈 먹을게 슈퍼 사이즈 먹을게 나는 라지 사이즈 먹고 나는 그러면 이게 베이직이거든 베이직에 그 다음에 여기 에그 추가해도 되고 아니면 또 차슈 추가해도 되고 아니면 스파이치미티 해도 되고 근데 나는 차슈 차슈는 별로야 나는 에그가 맛있는 거 같아 왜냐면 에그가 약간 소프트 더 아무튼 그래서 교자 먹을거야 안 먹을거야 안 먹을거야? 진짜 안 먹을거야? 그래 한번 해보자 시도해보고 그러면 너 뭐 할거야? 나는 미소, 에그, 라지 사이즈 뭐 할거야? 저는 킬러 스프라이싱, 에그, 슈퍼 사이즈 슈퍼 사이즈 오케이 그래서 제가 영어를 되게 못하는데 한번 주문을 해볼게요 앞의 친구는 원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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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의 친구는 원어민인데 그래서 해보고 아 맞아 센스 왜왜왜왜 아 진짜? 바꿔 바꿔 뭐 뭐 뭐 뭐 뭐 너 먼저 해 끝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 기다리고 있는데 역시 미국은 서비스의 나라답게 안 와요 서비스의 나라입니다 서비스의 나라 절대 안 와요 눈을 두 번 마주쳤는데 안 와요 저랑 눈을 두 번 마주쳤는데 카메라에 뒤죽었는데 안 옵니다 절대 오지 않아요 절대 오지 않아요 아무튼 안녕하세요 준비됐어요? 네 지금 유튜브 영상 찍고 있어요 지금 영상 찍고 있어요 유튜브 영상 찍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소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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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작은 네, 그쵸? 네, 그쵸? 그리고 여기가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으실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으실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으실 수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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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사람의 추천을 받으실 수 있나요? 아, 가장 유명한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추천은 미소입니다 정말 고소하고 고소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은 그냥 미소입니다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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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뭐예요? 아, 제임스 제임스, 오케이 여러분 제임스 여기 있으니까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어, how long are you work? 아, I've only worked here almost a year now almost a year now? 오케이, 오케이 So mostly you work like Monday to Friday, something like that? 어, I work about 4 days a week 4 days a week? 오케이 오케이 아, this spoon is kind of, oh, oh, yeah 아, we have two trusts 오, yeah 아, grab those back 예, thank you for sharing time, thanks, thank you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었고 이름 까먹었어요 지금 제임스 제임스였는데 제임스가 해줬고 아무튼 미소가 유명하고 여기 가격이 쌉니다 가격이 싸서 그래서 음식 나오면 킬게요 안녕 여러분 지금 음식이 나왔어요 음식이 나왔고 지금 친구는 뭐였지? 킬러? 킬러스파이시인가? 어 킬러스파이시 이건데 지금 어떻게 찍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맛이 있어보여요 있어보이는데 아무튼 네 김기가 되게 많고 아무튼 먹어볼게요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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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고 와야되요 와야되고 진짜 맛있어요 국물이 진해 응 너 어때? 아잠 먹었지 아잠 먹었지 아잠 먹었지 아잠 먹었지 어때? 맛있어? 응 응 응 응 응 저 이제 준비 택배하고 먹을게요 응 준비 택배하고 먹고 먹는 거는 좀 응 응 응 교양인께 먹을게요 지금 영상 찍으니까 응 교양인께 먹고 영상 끄면은 바로 진짜 전투적으로 응 전투적으로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이건 탱글탱글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걸 하고 있고 이거 하고 엄청 맛있네요 근데 얘가 틈을 안주네요 제가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어 드세요 좀 잡자레 국물만 국물만 시청자를 위해서 네 친다레 라면 라면맛 같아요 좀 짭짠하죠 아 이거 좀 맵습니다 매워요 매워요 매운데 약간 그거네 어 뭐지 그 라면 있잖아 한국 라면 친라면? 친라면 플러스 약간 튼젤 라면 튼젤 라면 튼젤 라면 그 느낌이네 맛있어요 너 먹어봐 너 먹어봐 이거 괜찮아 괜찮아 남자끼리 먹어봅시다 저 쿨해요 저쪽에서 서로 쿨해요 한 번 더 먹어봐 한 번 더 먹어봐 진짜 한 번 더 먹어봐 진짜로 괜찮아? 이게 더 나은거야 여러분 이거 드세요 이거 드시고 전 이제 전투적으로 먹을게요 이따 다시 봐요 다 먹고 전투적으로 바이바이 여러분 순삭했어요 순삭 아무튼 저희 밖에 나가서 할게요 밖에 나가서 바이바이 땡큐 가이 땡큐 야 맛있었지 않았냐? 근데 우리 5분만에 먹었잖아 그치? 캠 끄니까 그냥 끝났잖아 그치? 분위기 없고 캠 끄니까 바로 그냥 개걸스럽게 빨리 남자끼리 먹는 아무튼 여러분 여기 우아야지마야 여기 시애트리도 있어요 시애트리도 있고 세상 어디가나 있는거 같으니까 일본식품 먹고싶을때 우아야지마야 오시면 되고 저는 원래 코스트공항 갑니다 미안하다 우아야지마야 저기 맛있는거 많이 팔아요 맞아맞아 근데 비싸 그치? 찹쌀떡만이라고 듣고있죠 여러분? 여기 지금? 찹쌀떡 판대 찹쌀떡 모찌 모찌 일본어를 먹지 아 일본어를 또 알고있네 아무튼 저희 이제 갈게요 오늘은 이제 오늘 끝 바이바이 하하하